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말은 곧 한 사람의 인품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인격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서는 향기가 나서 듣고 있노라면 행복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말에서는 악취가 풍겨 이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버릇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정떨어지게 하는 말 때문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말에서 시작하고 말에서 끝난다고 할 만큼 사람 사이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말조심하라는 격언과 속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을 해서 사람 잃고 인심도 잃습니다. 그러다 결국 피같은 돈도 잃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상대에게 관심이 없다. 전에 물어봐서 대답을 다 해줬건만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잊을 수도 있지 하는 생각에 다시 답을 해주지만 듣는 등 마는 등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화의 기본 중에 기본은 마주 앉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존중심은 관심으로 드러나죠. 명절날 친척 어른들의 질문이 불쾌한 이유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할 말 없으니까 듣는 사람 불편하든 말든 배려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자꾸 끊기는 사람도 있죠. 관심이 없으니 대화를 이어갈 소재가 있을 리만무합니다. 내게 관심조차 없는 게 드러나는데 다음에 마주 안고 싶겠습니까 어디?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대화가 재미나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누군가가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누구겠습니까 공짜로 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주는데 회식이 불편하고 가기 싫은 이유는 말하는 사람의 역할과 들어야 하는 사람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고 이야기가 일방통행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과 대화를 잘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훈계하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화를 주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만 해보면 자녀들도 속으로 어 좀 말이 좀 통하는데? 어 편하네? 이러면서 다음에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게 됩니다. 말해봐야 돌아오는 게 핀잔이고 잔소리라면 피하게 되죠. 다시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한다. 잔소리가 다른 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잘 되라고 하는 좋은 말을 두 번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이 뻔히 안 들을 줄 알면서 잔소리로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안 들을 게 뻔합니다. 해봐야 또 언성만 높아지고 관계는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화만 치솟을 게 뻔한데 또 잔소리를 해댑니다. 잔소리를 듣고 안 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안 할 게 뻔한데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봅니다.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지 않으려면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채워 넣지 않으니 입에서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죠. 다시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자의식이 넘쳐난다. 말은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 그냥 자기만 잘난 줄 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가 대화의 중심에 서야 하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성에 찹니다. 이런 성향이다 보니 남들 얘기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자기 연민도 강해서 슬픈 일이 좀 생겼다 싶으면 세상 최고로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의식이 점쳐난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감정이 너덜너덜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금방 방전돼서 아주 피곤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마지막. 눈만 껌뻑거린다. 아니, 앞에 앉은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하면 맞장구도 쳐주고 추임새도 적절하게 넣어주고 감정선도 같이 함께 오르락내리락 해줘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기껏 열심히 이야기해줬는데 반응도 없이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건뻑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기운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리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도 해주고 싶지 않죠. 아내가 곁에서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빨리 이야기하라고 무한하게 쏘아붙이지 말고 맞장구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신가요?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십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드린 특징들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화를 잘 하면 어디서든 사랑받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누구라도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